QV 이렇게 보여드릴거고 한국은 랜덤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정이 왔어요 은지양도 오늘 상을 받으실건데 상이 특이해요 아 잠시만요 진짜 무슨 상 이런 상인지 몰랐어요 언니가 초콜릿이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물어보려고 하겠습니다 저도 괜찮아요 상장 보미동생상 보미동생상 보미어워즈 제2회 아트코리아어워드 문화예설분은 체리시 리더 은지 귀환은 2019년 MC 보미와 보미쇼 케이팝 활동을 통해 전세계의 대한민국을 한류로 널리 알리며 문화발전에 기아한 보미쿨으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9 12월 4일 아트코리아 방송회장 김한정 보미동생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못 받으세요 이상 아무도 못 받아요 대한민국이 저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저밖에 없어요 은지가 정씨로 개명하기로 했고요 네 이번에 정씨로 개명하시는 걸로 정은지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은지양에 진짜 포토타임 하도록 하겠습니다